최파타의 텐션업 흥폭발 노래방 홀 쩡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자 가뜩이나 힘들 월요일 추운 날씨에 몸까지 찌뿌둥하다면 내 멋대로 넘버 7을 들으며 잠시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스쿼트를 하게 만드는 목소리 텐션 끌어올려 호입니다 김호영씨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 또 샵을 갔다 오신 아 네 이제 제가 또 일정이 생겨가지고 댄스위스의 월요일마다 새파타를 끝내고 또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녹화해서 맞습니다 자 오늘 스케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영주씨가 호일 오늘 머리 스타일이 제임스팅 같아요 라고 또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셨네 아니 근데 저런 머리가 사실 이렇게 싹 지금 8대 2 9대 1 9대 1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예전에 이제 클래식하게 그렇죠 남자들이 저기다 숯도 입고 그러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랬다가 저는 제가 오늘 저 머리해주는 우리 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약간 머리를 좀 넘겨서 끝을 약간 바루크 시대의 어떤 책상 테이블처럼 밑에 받침을 해달라 르네상스와 바루크 시대에 있는 그 이제 약간 수입 어떤 가구 제품의 밑에 다리처럼 해달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살짝 제임스팅의 그 헤어스타일보다는 중세 유럽의 그렇죠 그쪽이죠 뭔가 클래식하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어떤 궁정의 악단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찻잔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김민영씨가 하정언니 오늘은 호의 옷 노란색 맞나요 오렌지 아니죠 이게 바로 옐로우죠 이것이 바로 옐로우다 옐로우죠 이게 바로 노란색이죠 나 무슨 얘기 하나 했어 우리가 그때 약간의 어떤 의견이 노란색이다 아니다 오렌지다 아니다 이게 노란색이죠 이게 노란색 맞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자 또 육하단 상구님이 호영씨 너무 반가워요 저희 언니가 승무원인데 공항에서 류승수씨와 함께 탑승하시는 모습을 봤대요 정말 멀리서도 호영씨 꼴피부가 빛나면서 걸음걸이가 너무 힘차고 발랄해 보여서 언니가 장시간 비행하고 피곤했는데 호영씨 보자마자 피로가 싹 다 사라지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멀리서도 그 텐션이 느껴졌나 봐요 그랬나 봐 그런데 이런 건 정말 기분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무슨 쇼핑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부인이 너무 우아하고 멋지신 거예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 사람이 보는 걸 같이 보게 되잖아 같이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말을 입을 딱 열었는데 어머 온갖 인상과 짜증을 다 부리면서 가격표를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게 정말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또 모래성처럼 훅 가더라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예쁘게 생기고 우아하게 생기신 분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이거 얼마예요? 적었냐? 아 막 이러는데 진짜 놀랐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저도 요즘에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조금 봤을 때 좀 평범한 외모나 옷차림이었는데 굉장히 환하게 없고 왜 그 에너지가 느끼면 너 기분 좋지 너무 좋지 그럼요 맞아요 자 멀리서도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까 어떤 분은 호의 그런 텐션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 분 그랬어요? 어머나 어머나 한 번 끌어 올려 주세요 자 김지영 씨가 호의 배틀들이 봤어요 진짜 너무 웃겨서 침 흘리면서 봤네요 두 분 다시 여행 계획 없다고 하셨는데 또 보고 싶을 만큼 꿀잼이었어요 왜 여행 계획이 없어요? 아 그날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하면서 류승수 씨랑의 이제 상극 어떤 케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막판에 제가 너무 내 말을 안 듣느니까 제가 이제 다시는 우리 둘이 투샷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구나 아 그래요? 승수 씨가 또 고집이 있었어요? 아니 물론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고집을 누르는 호의의 귀가 있어서 그런 재미가 있었지 굉장히 재미있었나 봐요 김지영 씨가 호의 형님 이마에 C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 아니 맞아요 이재영님이 그랬구나 호의 형님 이마에 C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라고 아 여기 이쪽 머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 C를 붙였네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호의 형 C라고 부르세요 뭘 뭐야? 뭐 되도 안 넣지 보라고 앉았어 머리에 이렇게 C가 있으니까 내 지루지 뭐 C를 다먹힌 얘기인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마세요 그냥 호의 형 C 자 그럼 오늘 뭐 옐로우 파카 패딩을 입으셨는데 입었어요 스케치 좀 해보죠 이렇으세요? 별거 없어 오늘은 그냥 별거 없고 어머 저게 저 셔츠 조끼가 저거 아메바 물이지 이게 조끼가 아니에요 그냥 셔츠에 붙어있는 어머 정말 한 번입니다 난 두 개를 겹쳐 입었는 줄 알았어 그런 류예요 저런 거 어디서 구해요? 자 뒤돌아보세요 자 바지는 바지는 뭐 팬츠는 뭐 사실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옆에 디테일 들어갔네요 약간의 구두 보여주세요 구두 별거 없어 까만 맞습니다 약간 굽이 있는 그런 걸로 눌러줬네요 피사 피 브랜드 피사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은 아니 어떤 분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비즈니스 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 아니 다른 분 다른 분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청취자 이은정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고 오늘은 날씨가 춥대 연진아 차트 오버 액션 연기가 필요한 순간 넘버 7 빠밤 우리 호영씨도 드라마 더 글로리 봤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진짜 너무 빨리 이제 이 뒤가 본격적인 그녀의 그게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이거 많이 한대요 연진아 브라보 뭐 이런거잖아 연진아 연진아 뭐 아니 근데 이렇게 낮아 성희가 연진아 몰라 하여튼 브라보 막 이랬 상 받을 때 그렇게 한게 있었어 박연진 화이팅 박연진 화이팅 호영씨도 이렇게 드라마 보고 나면 사람들이랑 성대모사 좀 하고 그래요? 어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약간 특색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치 유명한거 막 요즘 이 밥알이 몇 개고 뭐 이런거 있잖아 그 뒤벌집 어 그렇지 그렇지 그 회장님 회장님 우리 재벌집 회장님도 그렇고 어 이게가 이게가 어 잘하신네 어 그래요? 어 약간 있는데 느낌이 바바리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은정님이 만들어준 오버액션 연기가 필요한 순간 넘버치스 빠밤 7위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마음에 가리우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친구여 마음껏 웃어보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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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길래 시계를 보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또 받아주지 않으면 뭐 그런 사람들 있어 있어 맞아 그래서 이 리액션이 좋은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배려를 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보라씨가 세뱃돈 받을 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에도 거의 여우 주연상이었어요 이미 주시려고 할 때부터 눈치챘으면서 아우 아우 정말 괜찮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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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는 연기력 티 안 나게 잘 해야 돼요 아 그치 세뱃돈 받을 때 좀 중요하겠네 그렇죠 그냥 조카라도 막 좋아하는 모습도 보이는 조카가 그럼 아무래도 그냥 이건 뭐 똥 어 엄마한테 받았는지 아빠한테 받았는지 그치 그런 건 좀 똥하고 그러면 줄 맛이 안 나지 그치 그치 맞아 이 정민씨가 설날 시작에 갔을 때 아버님이 파마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안 어울렸지만 오바하면서 어머 아버님 신성일 선생님 같이 너무 멋있으세요 아우 이랬어요 그러다가 세뱃돈 10만원 받았어요 아우 그러니까 야 그치 근데 이걸 뭐 어 아버님 파마하셨구나 아우 근데 전머리가 낫다 그렇지 안 어울리세요 그러면 너무 이제 아니 근데 사실 진실은 또 알아야 되는데 아 물론 진실은 너무 무서워 아 그렇지 그걸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어 맞아 그럼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얘기하자면 누군가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럼 그럼 그차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최정석씨가 저는 부장님 아재 개그에 아무도 반응 안 하고 있을 때 혼자 재벌집 막내 아들 성준 역할로 나온 분 특유의 가식 미소 있잖아요 그 입꼬리 미소 장착하고 손바닥까지 마주치며 웃어요 그럼 부장님이 그렇게 만족해 하세요 하 하 하 하 아 우리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그 그 그 음 이렇게 으는 아 연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우리 그 남희씨 아니에요 김남희씨 김남희 네 맞아 맞아 너무너무 잘해 맞습니다 네 네 맞아 그런 미소 응 근데 정말 사람이라는 게 또 묘한 게 웃음이 안 나올 때 웃을 수가 없잖아 그런 것도 있지 네 근데 그걸 이제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자 7위 곡입니다 자우림의 하 하 하 송 자 이은정님이 보내준 오버 액션 연기가 필요한 순간 넘버 7 빠밤 6위입니다 내 친구야 잠시 너를 기만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모자라 봐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7부의 시험했던 너라 그렇게 생각해줘 6위 흥경민 흔들린 우정 가끔 친구들이 원치 않는 선물을 해줄 때가 있어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걸 어디다가 써? 싶은 것들을 받을 때면 조금 난감한데 주는 사람을 생각해서 어머 너무 예쁘다 고마워 웬일이야 나 이거 필요해서 꼭 살려고 했잖아 이런 오버 액션은 기본으로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친구와의 우정 그날로 끝이에요 끝 아 그러니까 이런 리액션이 좀 필요해 그렇지 필요하다 또 친구가 또 애써 한 건데 사준 건데 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이러면 맞아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또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실을 모르는 거니까 진짜 그 사람이 좋아할지 속내를 모르는 거니까 참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자 이 이사님이 저는 지날 일요일날이 생일이었는데 신랑이 이벤트 해줘서 기분 업업 완전 오버 육바 하면서 리액션을 했어요 선물 받으면 이렇게 오버 리액션 해주는 건 매너 특히 남편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게 휴지심에 휴지 대신 돈을 말아서 이벤트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돈을 다 붙였잖아 그렇네 그렇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천 원짜리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아우 이건 정성이다 세상에 음 그럼 이렇게 하나 꼬집어내서 다 돈이 떠라라라라 딸려 나오는 거잖아 휴지 두루마리 휴지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신랑 신랑은 이제 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한테는 이런 리액션을 잘 안 하잖아 안 하게 되지 근데 이건 해줘야 돼 해줘야지 부인하고 신랑은 그럼요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는데 어떤 엄마가 아빠가 악어백을 선물했대요 아주 옛날에 옛날에 악어백을 선물했는데 꼬리 부분이 좋은 건가 봐 근데 꼬리 부분이 아니라고 그 핸드백을 집어던졌대요 그 후로 팔집까지 아무 선물이 없었다고 굳이 그거 충격이지 남편이 그럼 세상에 같이 산 것도 용하지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나 봐 옛날엔 또 그랬나 보네 그리고 왜 집어던져 그랬나 보네 꼬리가 아니라고 나 어렸을 때 승에 안쳤던 거지 승에 안쳤어 맞아요 특히 가족끼리 가족끼리 선물해줬을 때 이렇게 리액션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원호씨가 와이프가 TV에 나오는 음식을 잘 따라해요 정말 맛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제 입에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그러나 또 음식 열심히 했을 때 그럼 그렇다면은요 이 은재영님이 보내준 오버 액션 연기가 필요한 순간 넘버 7 빠밤 5위입니다 드렁큰 타이거 드렁큰 타이거 몬스터 올해 5살이 된 우리 조카의 최애 놀이가 바로 역할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된 악역에 비의해서 네이론 이 땅은 내가 차지했다 여기로 들어오는 데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호랑이 악마 괴물 역할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너무 최고죠 최고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죠 깨르르 깨르르 맞아 뭐 그럼 아이들은 막 웃고 또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세상 밋밋하게 읽으면 또 동화책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사실 아무나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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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맞아 엄마들 진짜 아빠들 힘들겠어요 그럼 구하나 육상님이 유아 영어쌤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오버액션이 몸에 배야 해요 아이고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그런데 특히 영어는 뭐 더 하겠죠 더하지 더하지 오우 유아 서 뷰리포 땡큐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웨이크 막 하는 거잖아 자 서은배씨가 우리 언니랑 형부가 조카가 천재라는 거예요 다섯 살인데 단어를 다 외우고 있는다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냥 글자를 외워서 하나씩 말하는 것 같은데 언니 부부는 그걸 글자를 다 아는 거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모른 척 우와 진짜 대박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천재네 어머 오바 칭찬을 했네요 아우 칭찬해야죠 해야지 아니 그리고 글자를 하나씩 외워서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야 애가 맞아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뭐 애기들은 다 천재잖아요 그렇죠 다 말 잘하고 그 천재성이 보이는 게 다 있어 자기 눈에 보면은 아니 그리고 남이 볼 때 너무 평범해도 자기 애는 그럼 그런 게 있지 자기 자식은 너무 천재인 거야 당연하지 나도 우리 주니가 진짜 천재 같다니까 영어로 해도 알아들어서 네 진짜 이제는 중국말을 해야 될 판이야 아니 그 감으로 아는가 봐 감으로 감으로 알겄지 아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못하네 진짜 음악 나온다 아유 진짜 정말 오이곡입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내가 이 말에 바라보려 태양보다 진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는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아 워낙 화정 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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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의 김호영 씨와 네멋대로 넘버 7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어요 네네 자 혜율 정훈 씨가 내 자식이지만 정말 피곤해요 정말 진지하게 검도를 하는데 진짜 멋있다 남자답다 폭풍 리액션을 해야 돼요 웃음 튀어나오면 바로 승질 승질을 이런 것도 있겠다 있지 너무 이렇게 키우면 애가 이제 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웃고 이제 그러면 애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지 아직 뭘 안 했을 때 쑥스럽지 그러니까 그 슬쩍 웃는 거에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그럼요 어른들도 기분이 확상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이렇게 살짝 안 보이게 하는 웃음을 내가 봤다 어 그럼 그때 상처야 상처 받지 완전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우리 허영이 너무 소질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의 꿈을 갖는 애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다 무슨 그런 생각을 지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미술시간에 너무 공포스러웠던 아이도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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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는 어떤 사람의 리얼 얘기야 박은식 씨가 저는 캐나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오마이갓 지저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6개월 지내다가 왔는데 저도 오버 리액션이 몸에 배서 오마이갓 세상에 하고 추임새 오버 리액션이 늘었어요 그렇죠 우리 또 늘 수 있어요 호영 씨도 추임새 잘 넣죠 잘 넣지 그치 그게 텐션 그거지 뭐 그럼 그럼 근데 심지어는 약간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의 이 텐션이 조금 더 활기차고 더 크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6개월 정도 있다 오면 배다마다 배지 배지 배다마다 그리고 보면 일본 사람도 추임새가 많아요 있죠 에? 아니 이 감정 표현이 풍부한 게 있잖아요 순간순간에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쎄 뭐가 있을까 뭐 대박 뭐 이 정도 뭐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어머 어머어머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그것도 한국적이지는 않아 그래요 호영이지 나는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근데 정말 막 뭐 아니 칭찬을 하세요 칭찬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보면 너 신발이 너무 예쁘다 어째다 너 그 패딩 컬러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문화같이 다른 거지만 다른 다른지 어떤 때는 이 신발 별거 아닌데 이거 예쁜가? 막 이러면서 장현경 씨가 남편이 어쩌다가 설거지라도 하면 싱크대 주방에 그 물난리가 나요 그럼에도 오빠 너무 고마워 오빠가 설거지해 주니까 완전 편해 이렇게 오버해 줍니다 잘할 때까지 계속 시켜야지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지혜로우신 것이다 지혜롭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 번역체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이제 문화가 그렇지 아우 이 물 물 이거 물 봐 이거 이거 끝까지 다 해야 설거지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호영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여기 그대로 밥풀 있지 있지 뭐 이런 식이잖아 그렇지 그 느낌이 왜 가만히 있다가 이걸 한다고 난리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렇게 막 면박을 주잖아 항상 잘한 거 아홉 개는 얘기를 안 하고 못한 거 한 개만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호영아 너 다 잘해 근데 수학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런 거 그래요 그런 거 그리고 사람이 약간 주눅 들고 막 안 하게 되지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나라라고 쳐봐 그러면 다른 걸 너무너무 잘하는데 뭐 그거 못하는 거 무슨 그거냐 그럼 이걸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네 그런데 이분은 계속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좋다 이러면 막 신바람을 하게 되지 신바람 나죠 그럼 이 은정님이 보내준 아니 근데 왜 그럴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잘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이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욕먹으니까 칭찬을 좀 더 절 많이 해줘야 돼 장점을 많이 봐줘야 되지 자 이 은정님이 보내준 오버액션 연기가 필요한 순간 넘버 7 빠밤 4위 곡입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4위 윤상 한 걸음 더 제가 요즘 PT를 받고 있는데요 가끔 선생님이 너무 독하게 운동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묵묵히 견디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만 더 를 하십니다 아 근데 좀 아픈 연기를 하면서 아 선생님 아우 못해 못해 아우 근육통 근육통 아우 나 완전 지났어 이렇게 징징거리니까 스쿼트 100개 시킬 거를 90개로 줄여주시더라구요 아이고 그쵸 이럴 때도 연기가 필요하겠네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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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막 난 토할 것 같다고 아 힘들어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선생님 저 못 참아야 돼 아 나 힘들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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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더 아 아 아 하나만 더 말해 어우 야 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눈도 막 돌아갔어 피곤했어 눈 뒤집히지 눈 뒤집혀 눈 정도는 뒤집혀줘야지 눈 뒤집어졌어요 그럼 그러면 근데 저렇게 하는데도 하나둘 시키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들은 안 되지 안 되지 곽선희씨가 올 초 용돈 협상을 하는 날을 앞두고 아내에게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아 천사 아니야 이렇게 자아를 내려놓고 연기했습니다 뻔한 멘트지만 오버를 했더니 용돈 협상이 잘 돼서 용돈이 팍팍 올랐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어 그리고 아부를 하는 거니까 아부 아부 난 그런 건 안 해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야 내가 진짜 저 사람 밑에 일어나지만 난 웃으면 안 보이겠어 그렇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힘들어 딱딱해 그렇지 맞아 힘들어 근데 살짝 생각만 바뀌면 배려하고 여유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맞아 맞아 내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난 죽어도 안 웃어주겠어 이게 나의 작은 복수야 뭐 이러면 그냥 웃어주세요 그렇지 윤정씨가 소개팅 자리에서 조신하고 단아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평소에는 소맥 말아서 먹는데 콜라 마시고 흐느적거리며 술에 약한 척 영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눈앞에 술 놔두고서 못 마시는 척 하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그래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필요하죠 얼마나 술을 먹고 싶었겠어 그렇지 그래서 원래 남자 화장실 갈대 갈 때 원샷에 딱 놓고 마시고 있잖아 여기는 술이 어디 갔어 어머 어머 우리 호영씨는 술을 잘 못 마시죠 못 마시죠 전혀 못 마시나? 전혀까지는 아닌데 잘 안 마시지 제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져요 술 빨개지고 마시면 좀 빨개지고 그리고 옛날에 20대 때는 마시면 약간 염증 같은 게 얼굴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짤 수도 없는 거 있잖아 불편한 거 그런 것 때문에 더 싫은 거죠 더 싫었던 거죠 그치 이효주씨가 제 동생은 용돈 떨어지면 그렇게 저한테 누나 누님 소리를 하면서 오버액션을 해요 평소에는 왜? 뭐? 단단 말 하다가 돈 떨어지면 누나야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하면서 오버를 해요 자본주의의 패예요 이쁘지 이쁘지 이렇게라도 하면 그럼 이렇게라도 하면 귀엽게 봐줄 수 있지 난동을 부리고 돈 달라는 짓잖아 그럼 근데 누나 내가 도와줄 거 없나? 먹고 싶은 거 없나? 이런 말이 귀엽지 귀엽지 누나 나 이거 돈 안 주면 지난번에 누나 외박한 거 늦게 들어온 거 나 엄마한테 이른다 그렇지 그럼 협박형이 있는데 그렇지 그거죠 누나 얼마나 이뻐 그럼 아이고 돈이 또 떨어졌나 하는 거 이뻐요 이뻐요 이산호 씨가 우리 아내는 무조건 칭찬합니다 분리수거하고 오면 우와 우리 신랑 힘 좋다 어떻게 라벨을 한 번 했대 어머 대박 리액션이 최고예요 그러면 세상에 항상 느껴지잖아 야 홈 스위트 홈이 그럼 그럼 으유 하는 일이라고 그냥 쓰레기 하나 버리는 그런 것뿐이 없으면서 그걸 그렇게 싫어해 그렇지 똑같은 상황이라도 상황이라도 자 이은주연기에 보내준 오버액션 연기가 필요한 순간 넘버 지스빠밤 3위입니다 떨려나 내 모습으로 주먹으로 돌리기에 내 상처가 너무 웃고 바랄게 다음번에 누구를 사랑하자면 너 같은 사람 꼭 만나기를 3위 잘할 텐데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택트체크 할 필요 있겠어요 그치 요거는 뒷얘기가 아주 좋았어 그렇지 그래 여기서 붓기만 빠지면 그러니까 그 눈을 갖고 너무 예쁘다 그러면 얘 뭐야 막 이러잖아 아니야 너 좀 속상하지 내가 보니까 이거 붓기 싹 빠지면 너무 그대로야 이런 건 해줘야 돼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로도 되고 맞아 놀래서 대부분 말이 안 돼 어머 어머 근데 눈얘기만 빼고 다른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대려 그 사람도 불편하지 한번 그냥 시원하게 털면 좋은데 야 나 망한 것 같아 그럼 아니야 그러다 붓기 다 빠져 막 이러면서 막 나 아는 사람은 붓기가 2년 갔대요 어머나 근데 지금 너무 멀쩡해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지 아니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다려 봐야 되는 거야 3위 곡입니다 김현정의 멍 이 은정님이 보내준 오버액션 연기가 필요한 순간 넘버 7 빠밤 2위입니다 2위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제 친구는 만나는 남자친구들에게 전부 첫사랑 연기를 하더라고요 스무살때부터 연애를 한 번도 쉰 적 없는 친구라 웬만한 건 다 해봤으면서 놀이공원도 노래방도 여행가는 것도 전부 처음인 척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남자들이 다 속는다는 거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입니다 이것도 괜찮다 이럴 수 있죠 그럼 근데 뭐 많이 해본 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덜 아마추어지 아마추어지 원래 고수들은 모든 게 다 처음인 척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 맞아 그럼 어쨌든 그거를 뭐 남자친구들 입장에서 사실은 고지곳대로 다 믿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니 그 남자인들 거길 그 여자랑 처음 갔겠소 그치 그치 그러니까는 뭐 이래서 어 거기 맛있는데 한번 가요 화정씨 그러는데 아 거기 저 많이 갔었는데 셰프밖에 수준마다 없더라고요 뭐 이러고 너무 밉지 않아 그럼 괜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있어 은근히 있지 어 뭐 어디 가서 맛있다는데 어 난 거긴 별로야 뭐 이런 거 더구나 남친이 가자고 하는데 하는데 이런 연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의 필요한 게 있죠 맞어 그 얘기를 좀 예쁘게 해야지 많이 그럼 그 밉게 한 사람들이 있어 장재혁씨가 아내의 학창시절 졸업앨범 속 아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동공이 흔들리고 누구지 싶었지만 편안하고 전혀 놀라지 않은 척 지금과 다를 게 없다고 똑같이 예쁘다고 연기하느라 힘들었어요 졸업사진은 그건 뭐 와 아니 근데 이제 편해지면 우와 자기 진짜 용됐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그것이 그 상황에서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여자분 입장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그게 또 곱씹고 생각해보면 조금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이 졸업앨범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은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가끔 우리 왜 이제 뭐 연예인들 비포 애프터 사진 보면 지금이 뭐 현재가 중요하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되면 제일 부러워하는 거라잖아요 그럼요 맞죠 자 이은정님이 보내준 오바 액션 연기가 필요한 순간 넘버 7 스파밤 1위 곡입니다 1위 김호영 호이쇼 요즘 친구들 말로 억텐이라고 억지 텐션을 끌어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회사에서 여러모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나라도 한번 제대로 텐션 끌어올리고 분위기 올려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자 이런 마음이 호의를 보면서 생겼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운되어 있다고 저도 거기에 물들 필요가 있나요? 저는 억지로라도 연기라도 텐션 끌어올려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만들려고요 아 이거네요 결론은 이거네 결론은? 맞아요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뇌는 가짜 웃음을 알아채리지 못한대요 그렇게 웃고 그러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뭐하러 죽상을 쏘다녀 그렇지 맞아 기왕이면 내가 그렇게 잠깐 그게 억지로다 한들 그렇게 살짝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럼 우리도 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럼 그 기분 좋은 사람이 좀 내가 돼보는 것도 좋잖아요 좋지 좋다마다 네 자 광고 좋죠 좋죠 김정민씨가 월요일만 되면 저도 모르게 호이 오빠의 말투를 따라하게 돼요 직장 동료들도 재밌어하고 따라하다 보면 저도 에너지가 생깁니다 긍정 에너지 최고 신혜진씨가 호이 오늘 왜 이렇게 새침해요 어느 순간부터 월요일은 호이랑 만나는 시간 때문에 아기 문화센터도 안 갑니다 왜 새침해았지? 그렇게? 아 머리 때문인가? 바로 그 시대 느낌 때문에 자 오늘도 호영씨와 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확실히 텐션이 높고 기분 좋은 거 나의 기운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죠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월요일날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오늘 1위 곡 김호영의 호이 쇼 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자 우리 모두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해피 환데이 해피 환데이 해피 환데이 아멘